취업 준비 하랬더니입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구직활동 등을 위해서 지급하는 청년수당 중 일부가 부적절한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싼 음식을 먹고 문신을 제거하는 등 개인 쌈짓돈처럼 쓴 정황이 확인이 된 건데요. 이 청년수당이라는 게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하라 이런 걸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서 주는 일종의 활동지원금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합니다. 국민의힘 허은 의원에 따르면 청년수당을 받은 일부 청년들이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거나 숙박업소 예약, 개인재산 축적을 위한 적금, 청약금 납부 등을 했습니다. 또 데이트 통장이라든가 모임 통장 이체를 위해 현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수당이 원칙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청년수당은 클린카드라고 부르는 체크카드로 결제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추적이 가능하니까 사실. 클린카드는 유흥업소나 술집, 백화점 등 제한업종에선 아예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청년수당 현금 사용분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현금으로 인출할 수가 있는데 이를 활용해서 매월 작성하는 자기활동 기록서에 현금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지만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정리하면 제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어쩔 수 없을 때는 현금을 사용하고 기록을 남기게 돼 있다. 청년수당으로 숙박업소 예약이나 적금을 드는 건 명백하게 취지에 어긋나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비싼 음식을 먹는다거나 문신을 제거하는 것은 조금 모호한 부분도 사람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취업 면접 때문에 문신을 지어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클린카드라고 했죠. 거기에 비결제 항목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방금 음식이라든가 이에 대해서 청년수당을 총괄하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은 원칙적으로 청년수당으로 음식점에서 식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비싼 음식을 먹는 게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과도하다라는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문신을 지은 사례도 있었는데 이것도 청년수당의 불법 항목은 아닌데 또 어떤 취지에 적합한가 아닌가 이런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청년수당 도입 취지가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할 때 경제적 어려움을 좀 없게 도와주자라는 거잖아요. 사용 내역을 특히 현금을 썼을 때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제 집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률적으로 지원금을 주기보다는 지원금 사용 내역을 더 세밀하게 살펴서 지급해야 한다라든지요. 또 실제로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좀 몰아주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직활동을 위해서 서울시가 주는 청년수당. 일부입니다만 이렇게 약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들이 언론에 소개되면 정말 이걸 알뜰하게 잘 정말 구직활동을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욕을 먹게 돼요. 그리고 괜히 애초에 청년수당 없애 50만 원씩 외줘 라는 여론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나옵니다. 제도적으로 빈틈을 좀 잘 메꿔야 하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